이리와! 잘 잤어요 응, 이리와 왜 이렇게 눈 질러봐? 30분 자고 아주 컨디션이 좋아보이네 잠시만요 USB 꽂는 거 좋아보이긴 한다고 1 플러스 1이면 하나당 18,000원? 1 플러스 1이면 3만원 뭔지 모르겠어 어? 그렇네? 이거 준비하는 곳이 전기계예요 전기계 전기계 여기서도 지금 점프점프 하고 싶은데 다리가 안다 바닥에 슝 조금씩 먹기 싫어 지금 세수해요 세수하고 있어? 가방에 잘 있어? 세수하고 있어 도저히 먹어봐 예쁘게 잘어 응 많이 보고 사람들도 많이 쓰기도 하고 손잡이 중요해 이게 왔다갔다 하는 이게 왔다갔다 하는 근데 손잡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니까 이렇게 너무 맛있어 엄청 바삭바삭한 거 같아 반틋게 붙인다 근데 이게 오븐이 길지가 않은 거 보니까 많이 안 뜨거워 너무 맛있어 벗는 거 봐봐 인상테면 어쩌다? 이 곡 되게 좋아한다 링 그치? 달기 잘했다 어 아... 졸린다 응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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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준이는 이 말을 무슨 말로 해서 갔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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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지는 거 아니야? 일단...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왜? 사과랑 되게 좋다 흫... 이게 무슨 소리지? 맘마... 맘마 소리지? 맘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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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허이... 어허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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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이! 도망도 안가? 오늘은? 맘마... 왜 뜯었어? 응? 응 응? 신기해 응 해 살이 응 미니 어 응 응 응 응 응 어때? 아빠가 만든 거야 맛있어? 응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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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밥 왕밥 응? 우진아 뭐해? 응 응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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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으응 아아 좋았어요 얍 혜준아 고갠 물지마 에헤이 물 다치겠다 혜준아 미안해 ooh 침 개구리isp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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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끼리가 뼈 wird 그때 배고픈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동물들은 깜짝 놀라 여기 둘러 봐봐 여기 꺄 여기 눌러봐봐 요리하니 팔так 장면이 büyük 조마가 우는 열겠다 요리하니 먹자 자, 물 부터 먹어보자 안 마셨어 다시 안 먹을 거야, 물? 여기 누구야? 저기 친구 누구야? 응? 누구예요? 또 그러니? 또 그러니? 그렇지 그렇지 좀 더 낫지 같이 다시 구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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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평 아하! 흐헣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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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끌가 귀찮으니까 그냥 잡았어? 잡았어? 아하 흐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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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연 끌가 떨 gauche 실패 consultants 콜色 얼łe 저녁야 같은 식감까지 파 Training 인중에 Bunny 엄마도 먹을 건데? 엄마도 먹을 건데 뭐해? 응 응, 한이 먹어봐 응 어때? 이준이가 좋아했던 건데? 이준이가 좋아했던 건데? 이준이 언니 엄마 언니 엄마 언니 엄마가 봐봐 음 음 얼찜 잘 먹네 음 어머 얼찜 음 흐흐흐흐흐 음 음, 또 왔어요? 출애지씨 또 왔어요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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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위치 발견 predictable 오우 불 켰어 오우 엄마 가방 같아 너 사 Da 오 안 떨어져 응 응 안 떨어져 아무것도 없지롱 먹으라고 만든 건데? 응 먹어 오이고 써먹을 첫 입에 오늘은 청양고추를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! 오늘은 쌀가루 식용유를 하지 못했는지 아름다운 아삭아삭 아름다운 아삭아삭 그냥에 먹고 싶었던 데미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